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3번째 시간입니다. 4구에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득점하면 좋을까요? 12시 방향 2팁의 중상단 무회전 단점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1분의 1 정도를 부드럽게 밀어치면 내 흰 공은 이 영역에 수렴이 됩니다. 바닥에 빨갛게 이런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영역 안에 첫 번째 빨간 공이 있고 내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고 이랬을 때 12시 방향 2팁 정도의 중상단 무회전 단점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내 흰 공은 대체적으로 이 영역으로 수렴이 됩니다. 1쿠션, 2쿠션 이후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3쿠션을 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. 4구에서 이런 상황에서 공을 모을 때도 유용합니다.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정도 공을 가까이 두게 되면 연속 득점을 만들어 나가기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배치에서 중상단 무회전 당점으로 부드럽게 1분의 1에 가까운 두께를 맞춰서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배치가 의외로 게임 중에 자주 나오는 배치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연속 득점도 얼마든지 가능한 배치입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 중상단 당점 2분의 1 두께로 밀어치는 앞돌리기 연습입니다. 중상단 당점에 걸맞는 높은 큐거리를 유지해서 치세요. 당구 초급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큐거리의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 놓고 높은 당점을 칠 때는 큐거리의 높이를 높여서 치는 게 아니라 당점의 높이만 아래서 위로 올려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큐 미스할 확률도 높아집니다. 그래서 상단 당점, 중상단 당점을 칠 때는 큐거리의 높이도 높게 만들어서 높은 당점을 노려서 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큐를 비틀지 말고 반듯하게 마무리 자제까지 유지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밀어친다는 것은 상단 당점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고 나서 진행 방향 쪽으로 10cm 이상 밀어주는 그 밀어주는 효과에 의해서 내 공은 약한 힘으로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원활하게 굴러가거든요.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지만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치기까지 그때까지는 흰 공의 당점을 보는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치고 나서는 이 빨간 공이 어디로 가는지도 주의깊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자꾸 내 공이 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빨간 공이 어디로 가는지도 자꾸 신경을 쓰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쳐보겠습니다.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자꾸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네요. 연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습수kte